전라북도 13개 시군 장로들의 초교파 모임인 전북지역 장로회총연합회가 제8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구임원을 교체했습니다. 신임 대표회장 고은영 장로는 연합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도록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전북지역 장로회총연합회는 장로 합창제를 개최해 전북지역 장로들의 연합을 도모해 왔으며 영적 대각성회, 군부대 위문 등 선교사역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.